21년 3월 학평입니다. 다음 원소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A에서 C는 각각 염소, 칼륨, 칼슘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A에서 C의 이온은 모두 아르곤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원자 반지름 보다 이온 반지름은 B가 가장 크다 라고 그랬는데 보아하니 염소 같은 경우는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전자가 붙어서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애죠. 유미온이 되는 애니까. 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는 애이기 때문에 바깥쪽 껍질 날리고 이온 반지름 작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 값이 염소는 1보다 크고 그다음에 칼륨, 칼슘은 1보다 작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큰 B는 누가 돼야 돼? 아, B는 염소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와서 바닥 상태 원자에서 SOV탈 전자수 분의 POV탈 전자수가 A가 C보다 크다 라고 그랬는데 자, 칼륨과 칼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B는 CL로 확정돼 있으니까. 그치? 칼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칼륨은 자, SOV탈 전자수 7개 했다가 POV탈 전자수 12개입니다. 그죠? 2P, 3P 다 차 있으니까.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POV탈 전자수는 똑같이 12개인데 4S에 전자 2개 들어가니까 얘는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칼륨이 더 크네요. 그러면 A는 칼륨, 그다음에 C는 칼슘입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바로 가보면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 라고 그랬는데 자, 원자과 전자 7개, 1개, 2개네요. 그치? 그러니까 B, 염소가 가장 크다. 오른 지문이고요. 그다음 ㄴ. 원자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원자반지름 경향성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뭐, 이딴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염소가 여기라고 하면은 칼륨, 그다음에 칼슘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칼륨, 즉 A다. 자, 오른 지문입니다. 그다음 ㄷ.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환은 C가 A보다 크다 라고 그랬네요. 자, 유효핵전환은 C와 A는 지금 칼륨, 칼슘으로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라고 하면은 원자반호가 커질수록, 주기율 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A보다 크다, 칼슘이 칼륨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옳은 지문 되겠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